헌법재판소가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재확인하면서도 처음으로 출산율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남녀 모두 군대를 가는 양성 징병제나 지원자만 받는 모병제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우리나라는 군대에 강제로 가야 하는 징병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남성만 해당됩니다. 지난 2019년부터 병역을 거부한 남성 등 5명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0년과 2014년에 이어 세 번째 합헌 결정입니다. 헌재는 일반적으로 근력 등이 우수한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징병제를 채택한 70여 나라 가운데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곳은 극히 일부라고 밝혔습니다.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도 국가 비상사태에 병력으로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남성들만 동무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앞선 두 차례 합헌 결정 때와 달리 양성 징병제와 모병제를 언급했습니다. 출산율 변화 등을 생각하면 양성 징병제나 모병제로 바꾸는 입법 논의가 검토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도 최근 인구 감소로 병역 자원이 줄어드는 것에 대비해 연구 용역을 맡기는 등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